자 25번 도표음새 자 테이블 위에 테이블은 쇼위스 보여준다 뭘 보여줘 더 탑 세븐 내추럴 개스 포드 싱 컨트리를 보여준다 최고 세계 최고의 7개의 천연가스 생산 국가를 전 세계에서 2014년과 18년에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iran 이 세 나라는 world the top 3 natural gas producing country였다 제일 뭐야 최고의 상위 세계의 천연가스 생산 국가였다 몇 년도와 몇 년도에 2014년과 18년도에 자 14년도와 18년도에 각각이라는 뜻이야 각각 the gap 자 그 차이는 of the amount 양의 차이는 자 뭐의 양이지 천연가스 생산의 누구와 누구 사이에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사이의 이거의 차이는 was larger 더 컸다 than 400 billion cubic meters 100만 참 10억 천억 10억 100억 천억이야 4천억 입방미터 그 보다 더 컸다 자 여기는 주어가 얘야 동사가 얘고 단수지 갭이니까 자 캐나다 ranked lower 캐나다는 순위가 낮았다 몇 년도에 2018년도에 언제보다 and 2014 2014 2014년에 보다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랑 접사지 이게 비록 그 양이 뭐예요 양이 of natural gas 천연가스의 양이 produced in 캐나다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양이 increased 증가했을지라도 자 여기에 produced는 pp로 앞에 있는 natural gas 수식합니다 당연히 문법을 기억해야지 자 미팅 2014 and 2018 2014년과 18년에 increased 증가는 in natural gas production 그 천연가스 생산의 증가는 in 캐나다 캐나다의 were more than twice 몇 배 이상이었다 twice가 2배야 카타르의 그것 2배 이상이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생산이지 생산 캐나다의 차이나네 sorry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의 증가는 2배 이상이었다 카타르 보다 자 요거를 아마 틀리게 낼 때는 더 호주로 할 거예요 대명사지 이렇게는 틀립니다 호주는 which was not included 포함되지 않았던 b 플러스 ppg among the top 7 natural gas producing countries 상위 7개의 천연가스 생산 국가에 2000년도에 14년도에 랭 7 7등을 했다 in 2018 2018년에 자 여기서 이게 계속 전용법이지 계속 전용법은 뭐랑 못 바꾼다고 관계대명사 대사고 못 바꾸지 그리고 여기서 요 두개 다 생략해도 돼요 그러면 직접 ppg 수식할 수 있거든 생략 가능한 거야 이만큼 자 정리하십시오 여기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 내용도 시험에도 많이 안 나오긴 하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아멘